안녕하세요. 저의 이름은 리슨입니다. 저는 17살이고 말레이시아인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어쩌다 이렇게 되지 너무 예뻐잖아 둘이 매일 설레여지 끝에 우린 싫은 것 좀 물어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벗어진 여기 우리야 다 있던 이 말없이 다 있던 이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너의 네 돈이 나는 잊지 못하나 봐 바보청 기다린 바보청 빈사를 붙잡는 나 ooooh oh no no 차라리 다 끝나다고 말해줘 이 깃독인 그 지목에 더 남아 바보 좀 일어난 내가 미워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널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지적아